아, 전판도 레더 상대셨구나! 응, 뭐야, 또 그 상댄데? 방금 전판 적은데? 이제 두 번짼데? 한 번이잖아! 어, 어디 사세요? 사는 지역이 어디야, 이거, 이거 대전! 어? 아하! 가깝네요. 야, 천안이면은 대전이랑 그래도 좀 가까운 편이지, 어? 어? 하하하하, 호두가잖아? 하하하하 파도 주질마터로, 어? 안 되겠네요. 어? 제대로, 제대로, 참교육 한 번 가겠습니다. 어? 라카로! 어? 좋아하세요? 아, 3인 6매? 아이고, 알리펜님도 파곡의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거 드릴게요! 가보자! 좋아하게 만들어 볼게, 안 좋아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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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풀인가? 아이고, 알리펜님! 감사합니다! 12풀이네요, 12풀! ! 5 поех olduğunu! 어? 어? 잠깐만, 이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ensusensusensus numbs 그대loud 나.. 하하하 마카롱을 싫어한다고? 안 되겠네요. 이리 와, 어? 어, 발업이 됐어? 발업이 됐다는 건 이거 좀 무서운데? 잠깐 올 수도 있겠는데? 적을려면 되게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조심해야 돼. 이제 슬슬 엠베 지워야 되고. 오오오. 선쿤을 지었네요. 저글링을 아마 끊쳐놨을 거야, 어? 오버로드가 온다고? 이거 저글링 한 번 들어오겠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 실수라고? 오오오. 자, 발킬이 됐으면 이제 터렛을 어디다 줘야 되냐,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오오. 그쪽은 팀이야.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족punk. 쉬십시오. 어허... 귀찮게 하는구만 어허... 귀찮게 하는구만 자 최대한 일을 못하게 해주고 야 여기 안 지나가지네 준비 완료 조수 분다 상대가 소지 하나 점사하고 날카냄새가 납니다 멀티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음... 여기 이 맵이 파워 본드지 자 여기서 히드라를 모으네요 히드라 히드라를 구석에서 엄청나게 모아주고 있네 자 공컬은 안 줬구나 히드라가 많네 히드라가 많네 이건 탱크로 탱크로 충분히 막을만한데 그냥 벙커로 히드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드라를 3번 때려맞자 히드라가 좀 많긴 하다 히드라 처드라 음리브 어주어주어주 Throw livre도 안좋아한다고? 오 잠깐만야 리퓨이 안 붙였다 그치 마카롱 좋아해야지 어? 덩포는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하나만 CT clock 주의부 활동 안좋아한다고? 잠깐만요 리퓨어 안붙였다 마카롱 좋아해야지 덩포는 하나만 지키면 돼 하나만 마카롱 좋아해 덩포는 왜 이렇게 안 붙여있냐 덩포가 오지게 맞췄어 자 드론을 째네요 덩포가 오지게 맞췄어 한번 나가볼까 허실리트는 천천히 지어도 돼지 발키리하면 돼 나이카만 조심하면 돼 스탑나카 나이카만 조심하면 돼 스탑나카 보이고 스탑나카 다이카만 스탑나카 이제 오는 루다 도면 괜찮아 스탑나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마카롱 좋아하게 될 수 밖에 없다니까 어?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